발톱 로드 타고 그렇지! 나이스! 양릉! 반갑습니다. 곤자레스 강입니다. 골자레스 반갑습니다. 주도운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세분조와 반갑습니다. 강경우 선수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요즘에 너무 많은 파이터들이 뽕와드머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식사가 다 남발로 기르기로 했습니다. 뒷머리 보여요, 뒷머리하고 보여요. 남자가 올빙이죠. 장난 아니다, 진짜. 남자가 올빙이죠. 진짜 잘생겼다. 주동수 선수 옆에 있어서 더 잘생겼다. 제가 그래도 주동수랑 같이 감사합니다. 격투기 쪽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어요. 체급이 깐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약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체급은 깡패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수 선배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비쿱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체급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헤비쿱 뛸 때 내가 헤비쿱 시작 나가면 내가 제일 밑에요. 그건 이제 같은 체급에서 조금 크고 작고 다니는데 지금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최급이 뭐죠? 이제 시합을 하면 플라이쿱으로 해야죠. 플라이쿱 몇 킬로입니까? 56.7킬로입니다. 정확하게 오차 없이 56.7킬로 선수랑 지금 120킬로 선수면 110킬로 할 때 헤비급 선수랑 가장 낮은 체급의 선수가 스파링을 한다면 지점은 충분히 주동조 선수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요? 주동조 선수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어제는 벤치프레스도 90킬로 들고 90킬로 들었어요? 네. 65킬로 선수가 지금 90킬로 들었습니다. 나도 100킬로 100킬로 들었는데 진짜요? 강성 있어. 강성 있어. 아니 주동조 선수 가슴도 많이 나왔어요. 가슴 한번 볼게요. 많이 나왔네요. 젖꼭지가 진짜 많이 나왔네요. 제가 이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동조 선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작은 사람들은 하다가 큰 상황을 해봐야지 이제 내가 이동구나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거지. 자 종합으로 하면 너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입식만 해보자. 입식은 진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턱의 내구도는 똑같다더라고요. 헤비급이나 경향급이나 같은 무게를 견딜 수 있대요. 헤비급이라고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실입니까? 아 진짜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동조 선수가 케어 펀치를 알리면 이상순 관장님도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조야.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지? 이제든지 처음은 있는 거야. 우와 어느 사람이 달에 간다고 생각했겠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보자. 됐습니다. 가시죠. 인중 가야지. 인중 가야지. 파이터 자신감으로 살아야지. 자신감 있게. 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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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줄 때 보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흐흑 뭐 에드 버팅! 러블럭! 뭐 러 블로? 네? 그렇지 않아! 잠자시면 안 되고 기분이 있어서 왜 눈 맞는지? 자기... 눈싸움 indo. 눈싸움! 자, 눈싸움 오! 싹먹어! 오케이, 터치! 터치 글라웅! 할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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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익! 어이! 자, 코코 잡술바다! 코코! 코코아, 코코아! 혼내요! 혼내요! 자, 동대야! 다리 가자! 다리 가자! 다리 갈 수 있다! 고칠만 해! 고칠만 해! 엘! 엘!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엘! 안 돼! 위아래 썩다, 그렇지! 너무 위험하신다! 그렇지! 나이스! 오 차가워 나올 때 방금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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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걷자 많이 많이 걷자 다리 안 다리가 동작하네 동작 놀아 놀아 다 왔다 다 왔다 지금 대기권 지났다 지금 올라가자 보이잖아 가운터 쳐 가운터 왜 맞고 있어 가운터 쳐 무지간으로 쳐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어디갔다 위로 가야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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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형메치랑 2메치랑 똑같애 잘했어 아 잘생겼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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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가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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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아 조정 고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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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셨어 고마 네가 알겠어 네가 알겠어 네가 알겠어 네가 알겠어 원래 K1 되면은 지금 나는 날 이기는 거야 자식이 없어요 네 자식이 너무 없다 마주서 들이대야지 아니 이게 제가 엄마 호랑이 제가 떨리면 제가 아파요 진짜로 아 때리는데 자기가 아파? 란바스에요 란바스 어떻습니까? 채굽이 깡패 맞습니까? 채굽이 깡패가 맞고 일단 이 사람 자체가 깡패에요 그리고 진짜 실제 깡패가 와도 이 사람 못 이겨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깡패 밑에 양아치 옆에서 진짜 와 이거 때문에 더 아팠어요 아무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턱의 그 멧집은 똑같지만 이제 채굽에서 나오는 펀치는 다르다 그냥 툭 치는 건데 제 앞에 거의 치명타예요 때렸으면 제가 약해져요 롤로 따지면 한 18렙이고 한 3렙 정도 되는 거죠 안 돼죠 안 돼죠 안 돼죠 이제 갓 스킬 배웠는데 스킬 마스터하고 수고 이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스파링인데도 이랬는데 7전이면 죽죠 그냥 갔다 그래서 채굽이 깡패다 채굽이 깡패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네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안 쓰죠 저는 아니 이상수 관장님은 그래도 레전드 파이터였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헤비급은 아 규정도 선수가요? 예 에이 그런데 사실은 근데 난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수 관장님이 격투기 챔피언이고 또 산보 챔피언이고 유도도 엄청 오래 하셨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에요 체급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진력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 헤비급은? 어떻게 할머니 그럼 제가 수송을 해봅니까? 완전히 운동을 안 배운 헤비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냥 뭐 잠깐? 어 복싱 뭐 살다가 대충 배우시는 분? 저도 같이 살다가 대충 배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자신 있습니까? 아 뭐 자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수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동조랑 스파링 할 수 한번만 댓글 사줍니다 동조 선수랑 스파링 하고 싶은 일반인인데 100kg 이상 수정 경력 1년 이하 그런데 강지우 선수가 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에이 저는 아유 아은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 아 UFC파이터는 과연 길거리에서 캐릭터를 만났을 때 저는 지금 이상성 간다기만 해도 커피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으로 보시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양르